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할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몇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목자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준비한 얘기는 오늘 4개야. 일단 첫 번째 예비고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 이제 막 메가스터디에 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같이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비라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이 시기 이때 해야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고등학생으로서의 뭔가 좀 먹어야 하는 마음가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예비고일에게 필요한 공부와 생각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간 특별 코너가 있어. 우리 선배, 언니, 오빠, 누나, 엉아들께서 찬주 출연을 해주셨어요. 내가 미리 물어봤어.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너네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돌아가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뭘 알았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많은 친구들께서 이렇게 또 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고 올라간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추천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 얘가 나예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이번에 새롭게 찍은 프로필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선생님 매해 이렇게 프로필을 촬영하고 있는데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갈 거고요. 선생님 이름은 아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연진이에요. 연진이 연진이 하다가 내가 지니쌤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니쌤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연진쌤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 이름에서 따와서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 이름은 이렇게 조금 귀엽게 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많은 제자들은 이미 이 별칭에 익숙해져서 누구 찐이 왔어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국어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했었고 선생님은 사범대를 나왔어요. 서울 소재에 있는 한 사범대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범대라는 학교를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예비 고1이라서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범대는 학교 선생님, 중등, 고등,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그거를 나도 이미 배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매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나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알고 있는 친구 어디서 봤어요? 나? 맞아요. 선생님이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하고 인강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선생님하고 중학생 때부터 공부해 왔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니까 또 굉장히 새롭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학생 때 공부가 좀 소홀했던 친구들 고등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연계성이 되게 높은 강사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다루는지 그게 고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학생 때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혹은 힘들어했던 거 고등에서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근데 꼼꼼한 건 사실 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강의에서는 꼼꼼한 건 기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따분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루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때 나는 재미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눈높이에서 이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또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조금 힘 빠질 때가 있잖아. 어디다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공부하면서 이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나가기는 조금 멋있게 해.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강의를 듣고 싶지는 않아. 그럴 때 이제 선생님 홈에 오시면 구경할 거리들이 많아요. 선생님 새 소식이라든지 케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생님 매달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새 소식에 이달의 진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메가스터디 런칭할 때 회사에서 인생국어쌤이라는 이 슬로건을 붙여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약간 내가 뭐라고 학생들한테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진짜 인생국어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뭐 밖에 더 있니 얘들아? 강의밖에 더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좀 알았잖아. 어떻게 믿음이 좀 가시죠 여러분? 시작을 해볼게.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습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복습부터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함께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때 솔직히 말해봐. 국어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중학생 때 국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뭐 선행, 고등까지 막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학생 때 국어가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까지 또 나오지도 않고 물론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타 과목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고등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이라서 학교에서 설명 안 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 있어야죠.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노 베이스로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국어는 공부할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중학생 때 배웠던 3개년 치의 어떤 그 국어 개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라고 알려줬던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서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습할 마음이 조금 준비가 되었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중학생 때 배웠었던 거. 교과서 다시 꺼내서 쫙 볼 필요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시간이잖아. 중학교 3학년은 기말고사도 빨리 끝나. 학사 일정이 다 끝나버렸는데? 방학은 아직 안 했어. 뭐 해야 되지? 친구들 보니까 막 문제집을 사. 막 비문학을 열심히 푸는 것 같아.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나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이러면서 맨날 모의고사 풀고 비문학 지문 막 이해도 안 되는데 미친듯이 막 풀어대고 친구들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학생 때는요. 공부하는 어떤 그 방향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 공부 양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비슷비슷하게 해요. 거의들. 근데 고등은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나만의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게 나에겐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에겐 되게 쉬운 게 누군가에겐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남들 하는 거에 맞춰서 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수준을 잘못 잡아서 어렵게 시작하잖아요. 꾸준하게 지속해서 공부 못해요. 국어 진짜 싫어 이러면서 진짜 개토나와 하고 그냥 갖다 버려버려. 안 돼. 처음부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량과 공부 수준을 잘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기 메가스터디에 오셔서 이 퀘스트로 나를 만났다는 거는 공부할 마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 뭔가 강의를 볼 마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내 수준과 내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내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을 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어려운 것부터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신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신기관이라는 이 네 글자의 정의를 새롭게 쓰셔야 돼요. 보통 중학생 때는 내신기관 이러면은 이제 시험대비기관 정도로 보시고 그런 걸 하죠.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막 외우고 이제 선생님 필기해줬던 거 막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고서 시험을 봐. 어느 정도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고등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등의 그 내신과 고등의 내신은요. 일단 양부터가 다르고 깊이도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내신기관 딱 정해놓고 고동안만 빡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딱 낸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야. 불가능이야. 국어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타 과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배우는 과목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쭉 깔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 대신에 내신기관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 시험범위가 나오면 그때부터 내신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진도 나갔던 거는 그냥 계속 복습한다. 계속 예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신은 그냥 늘 하는 거.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그냥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들 무조건 복습하고 와야 된다. 3개념치 모조리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무조건 남들 한다고 좋다고 그거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해서 점점 심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남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신 기간. 내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더해서 우리 선배들의 조언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림은 그냥 선생님이 성별에 관계없이 임의로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여기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진짜 길게 얘기를 써줬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질문 게시판 오셔가지고 예비고일 쨍쨍이들에게 남기는 삐아기들인가? 어쨌든 이 후배들한테 남기는 편지를 이 친구가 써줬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야. 무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려서 무리하지 말고 나만의 어떤 그 페이스를 찾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 버린다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 첫 번째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고 계획을 조금 더 이렇게 빈칸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죠.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쓰다 보면 빽빽하게 써놓고서 이거를 다 못 채워가지고 동그라미가 다 아니고 다 익스하고 하니까 나는 오늘도 망쳤어 이러면서 힘들어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일요일을 비워준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저녁 시간쯤 비워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유 시간에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을 좀 완료할 수 있는 그렇게야 성취감도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내신과 수행평가 잘 챙겨가자. 여러분 수행평가 챙기는 거 진짜 힘들죠? 우리 수행평가 캐스트도 되게 많고요. 수행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금 2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올해 한 친구하고 컨설팅을 했었는데 실제로 너무 도움받았다고 해서 나도 진짜 뿌듯했거든. 나도 너무 좀 재미있게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껏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내신 성적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어떨 때냐면 내가 진짜 의욕 있게 1학년 1학기 딱 중경고사 봤어. 어 꽤 괜찮게 나왔어. 근데 기말고사 완전 그냥 똥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2학기에 중간고사 시작할 때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약간 핑계거리를 찼습니다. 아 내신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모의고사 공부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얘 뭐라고 하냐? 이 선배님이 중간에 뭐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예비 고1 뿐만이 아니라 고1, 고2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캐스트 때마다 엄청 많이 해.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게 열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 니네가 잠가버리는 거잖아.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은데 왜 그걸 하나를 버려요? 끝까지 가야지. 쉬우면 공부가 아니죠. 끝까지 같이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순공시간 그냥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넣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넣는 거 그리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만의 어떤 공부 습관과 공부하는 시간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여기 선배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생생한 조언이었어.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기 경험담을 써줬었어. 일단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등국어는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문법, 비문학, 문학 개념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문법은 진짜 헷갈리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서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진짜 맞아요. 문법은 여러분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암기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잘 저장이 되어 있었어. 근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막 재밌는 기억들이 들어오면서 없어져. 나에게 필요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사라져. 그러면 나 예전에 봤던 거다 하고 그냥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문법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 지문 볼 때는 약간 좀 공부 꿀팁 같은 걸 남겨줬어. 문담별로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거 정리하면서 연습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였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문학 개념어가 정말 선택지의 작은 부분 부분에서도 자꾸자꾸 튀어나와서 내가 몰랐던 개념어를 만나면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문학 개념을 공부 좀 해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야.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안 나와요. 라는 걸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알지 고등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험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챙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강좌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죠. 선생님이 여기에 네 가지 정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 좋을 만한 강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듣게 될 강좌들이에요. 1번은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중등 국어 복습. 내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놨어. 이게 총 18강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이거 지금 PPT 읽어보시면 밑에 쓰여 있죠. 어느 기간에 듣는 게 좋다고 수강 추천 기간까지 내가 만들어놨잖아. 지금 들어요. 이 퀘스트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담으셔서 지금 바로 들으시면 하루에 2강씩만 들어도 금방 끝나요. 이게 18개니까 한 10일 정도 잡고 여러분이 하루 정도는 여유를 세워놓고 우리 아까 선배님의 그 조언대로 하루 정도 여유를 잡고서 계획을 세우면 열흘이면 듣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냥 빠르게 들으세요. 지금 들어야 가장 효과가 좋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방학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난 이제 고등학생이야. 이런 마음으로 중학교 생활을 거의 망각하다시피 해요. 안 돼. 지금 아직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주요 개념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냥 중학 국어만 정리한 게 아니라 이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 고등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연계되는 맛보기까지 다뤄놨어요. 근데 강의 시간 자체가 길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듣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3개년치를 다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교과서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어놨으니까 문법, 문학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다 다뤄두고 있습니다. 전 영역을 다 다뤄뒀어요. 특히 이제 문법이나 문학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강의만으로 고1이 다 대비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듣기나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은 말하기에서 나오는 어떤 주요한 개념들 고등에서 추가되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이 고1에서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생판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공부는 자신감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조금 볼륨이 커요. 근데 내가 고등국어를 처음부터 평소에 쭉 잘 정리하면서 공부해나가고 싶어요. 라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겨울방학에 빠르게 정주행을 한 번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선배가 그랬죠. 그 뭐야 문학 개념 같은 거 평소에 잘 챙겨두라고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 우리 메가스터디북스에서 나온 건데 두 권이에요. 이 두 권에 진짜 몇백 개의 그 국어 개념이 들어가 있어. 진짜 백과사전처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혼자 보면 또 보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강의로 다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만 사면 되고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막 PPT를 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영역을 다 다뤄요. 문법 문학, 비문학 다 다뤄. 읽기도 나오고 화작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번 쭉 들어.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못 들어본 개념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1 들어가서 이제 내신 공부하면서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자조적?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회의적? 이게 무슨 말이었지? 그럴 때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안에서 다시 찾아서 진짜 백과사전 찾아서 듣듯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강좌예요.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듣는 거를 고3이나 앤수 언니 오빠들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스테디셀러? 여러분들이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내가 널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다 가지고 왔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국어를 좋아하다가 내가 이제 문법 공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어떤 용어들이 자꾸 나와. 문법에서. 아니 나는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싶을 때 불안해져요. 마음이. 어? 이상하다? 나 불규칙 용어는 이거 어디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니 왜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나 고등 문법 전체를 한번 다 다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걸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게 고1, 2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강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총 10강으로 고등 수준의 이 고등 교육 과정의 문법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노베는 듣기 힘들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문법을 한번 쫙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도 끝나고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들어야 되는 강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러한 강좌라는 거를 이 강좌 특성으로 알아주시고 활용하면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내신 강좌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판사에 맞게 들으면 되는데요. 이건 내가 여기에다가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입학을 할 거잖아요. 입학의 그 전후쯤에 아마 미리 나올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교 배정되고 나면 이 학교에 출판사 뭐 쓴다더라 그거를 알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2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강좌를 4개를 더 열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들도 많기 때문에 내 출판사 확인해서 선생님 강의하고 같이 맞을 수 있다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험 범위도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거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하는 친구들은 문법부터 듣거나 아니면은 고1 교과서에는 무조건 시, 소설, 극, 교술 이렇게 해서 서정서사 갈래 해서 이 문학의 네 갈래가 다뤄져 있는 고단원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들으셔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은 쭉 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좌들의 특징과 활용 방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캐스트 치고는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첫 시작을 내가 잘 좀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실수하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넘어지면 진짜 또 무릎 박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선생님이 같이 가서 일으켜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니 애시당초에 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제 우리 첫 단추 잘 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